송정에 위치한 미포집 송정에 위치한 미포집 팀 정말 바닷가에 어울리지 않게 만들어놨네요 꽃들하고 이런게 너무 예쁘게 되어있어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9시까지 브레이크타임 3시부터 5시 연중 무려입니다 지금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들이 있어요 짬 향기 때문에 잘 살까가 의문이네요 그래서 리포 본점으로 가면 대기하는 곳이 없어요 여기는 대기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와서도 앉아서 얘기 나누고 폰 핸드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테이블링을 안하고 오시면 여기 바로 앞에 테이블링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래 걸리셔서 기다려야 될 거예요 여기도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이렇게 돼있고 안에도 돼있어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